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전국의 우리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자 그리고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 4월 18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다리는 공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별다른 소식도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 막바지 공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 최종 점검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가 봐요 아직까지 명확한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제가제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번 유파발 올려드릴 때마다 이거 마치 무슨 제가제를 지은 것처럼 참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네요 하지만 항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단 평정심 잊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진행하시라 올해 안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설마 그걸 뒤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해 안으로 선발 마치고 그 다음에 교육 마치고 발령까지 끝나려면 조만간 공고가 나오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도 빨리 좀 속 시원히 그리고 아주 기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게리직 선발 최다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는 그런 즐거운 소식을 들고 유파발을 빨리 올려드렸으면 하는 바램 저도 간절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다려보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리직 시험은 이 공고 기다리는 것조차도 게리직 시험의 하나의 절차다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유파발은 별도의 전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고요 이번 저희 유상통에서 몇 가지 준비한 메뉴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 드리고 빠르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에서 떴기 때문에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은 보셨겠지만 홍쌤의 커밀 연구소라고 하는 메뉴를 오픈을 했어요 사이트 접속하셔서 내 강의실로 접속해 보시면 홍쌤의 커밀 연구소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홍쌤의 커밀 연구소는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이제 홍지연 선생님과의 계약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저희도 어쨌든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을 드려요 홍쌤의 커밀 연구소 내부 보시면 이제 앞으로 많은 메뉴들을 구성할 예정인데 일단 하루 한 문제씩 매일 커밀 체크 문제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시언어 문제인데 아이고 구조체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한 문제씩 이전 문제들을 계속 아래쪽으로 누적시켜서 하루에 한 문제씩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오늘의 체크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범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언어 구조체 과연 구조체까지 아직은 구조체가 컴퓨터에 반해서 등장한 적은 없어요 과거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일 때는 시언어에서 구조체까지도 들어갔지만 커밀에서는 아직 구조체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구조체에 관련된 간단한 포인터 개념하고 배열 개념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조금만 분석해 보시면 감각 있으신 분들은 찍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홍재원 선생님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전산직 현재 강의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한국사나 국어영어나 이러한 공통과목이야 다양한 강사 인력풀이 계시지만 컴퓨터 일반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셨고 강사로서도 저에게도 대선배님이시죠 이 홍재원 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홍재원 강사님 만나 뵙고 우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홍쌤의 커밀 연구소라고 하는 메뉴를 오픈하게 됐어요 일단 매일 체크하는 오늘의 커밀 체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매일 한 문제씩 풀어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득점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고득점할 때 항상 우리 돌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좀 맞춰낼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문제를 구성해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홍쌤의 커밀 연구소에 있는 문제나 또는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 중에서 우리 유상통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말 그대로 연구소예요 홍재현 교수님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시판에 아직까지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탑화 게시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질문 탑화 게시판으로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홍재현 선생님이 확인하시면 또 자세히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실 때는 또 홍쌤의 커밀 연구소에서 본 내용을 또 유상통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버거워요 지금 답변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까지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쌤의 커밀 연구소 내부에 질문 탑화 게시판에 궁금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커밀 체크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정답 뭔지 모르겠는데 정답 제출 누르면 여러분 정답인지 아닌지 아마 확인되게 나올 거고 아래쪽에 문제에 대한 자세한 텍스트 해설을 보실 수 있고요 동영상 해설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홍재현 선생님이 직접 녹음하신 해설 강의를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누적시키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 문제씩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보려면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문제씩 100일이면 100문제예요 200일이면 200문제입니다 그렇죠? 한 문제씩 그 내공을 쌓아가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홍쌤의 시언어와 자바 특강이 계속 이어질 건데 아직 시언어 특강은 제작 전이고 자바 특강은 이미 제작이 완료가 돼서 자바 특강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의하는 방식 자체가 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산직 쪽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산직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조금 다소 딱딱하거나 어렵게 강의가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내용을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자바 문제는 한 문제씩 거의 고정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물론 다음 시험에는 몰라요 게리직 시험은 또 워낙 들쑥날쑥한 시험이라 이번에 자바 나왔지만 또 다음엔 자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또 엑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엑셀을 빼고 할 거냐 또 다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참 이게 난감한 부분인데 또 열심히 너무 깊게 공부하면 안 돼요 죽어라 공부했는데 자바 문제 안 나오면 또 너무 시간 낭비를 한 거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출제되는 범위 안에서 집중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자바 내용 중에 도대체 뭐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제 물론 프리패스를 수강하지 않는 분들은 홍쌤의 커밀 연구소 자바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테니 좀 기다리세요 제가 자바 특강 따로 만들어서 또 제가 강의 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그걸 보시면 되고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미리 홍쌤의 자바 특강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제가 강좌 올려드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복습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또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어너 특강도 곧 제작이 돼서 홍쌤의 시어너 특강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홍쌤의 커밀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홍쌤의 커밀 연구소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85점 정도까지 80점까지 올라왔다면 그것을 9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60점에서 80점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80점에서 85점 올리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85점에서 90점대로 올리는 거는 정말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수 근데 결국 당락은 그 한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연구소예요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료를 보고 또 한번 분석도 해보고 또 홍재현 선생님께 또 질문도 남겨서 상호 이렇게 좀 대화가 되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내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적극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프리패스가 아닌 분들은 저하고 또 계속 함께 하시면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열공 릴레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홈페이지에는 보이지는 않을 건데 곧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 이야기 마당이라고 하는 메뉴에 상단 이야기 마당 메뉴에 합격자 멘토링이 끝인데 그 아래쪽에 아마 열공 릴레이라고 하는 메뉴가 곧 추가가 될 겁니다 열공 릴레이 메뉴는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기록을 이렇게 올리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서 좀 우리 서로 자극받는 메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계리직은 혼자서 댁에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이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진도 체크나 내가 공부한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러한 메뉴도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을 또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우상통 가족 여러분들 아 나 말고 지금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자극받으실 수 있도록 열공 릴레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자 이 열공 릴레이 메뉴에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올릴 수 있도록 물론 텍스트만 올릴 수도 있으나 가급적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한 장씩 찍어서 인증샷 같은 것들을 계속 올려주시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일반 게시판과 구성은 똑같아요 작성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우리 에디터와 똑같은 메뉴가 나올 겁니다 뭐 제목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4월 뭐 18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18일도 열공 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어 이미지를 한 장 올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미지를 어 자 이렇게 이미지 속성 나오면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러분 컴퓨터로 캡처해놓거나 또는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사진이나 촬영한 사진을 바로 올리면 되겠죠 자 서버로 전송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사진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사진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제가 이미의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뭐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자 뭐 몇 강 몇 강 몇 강 어디까지 공부했고 뭐 어떻게 어떻게 공부했다 이러한 기록을 좀 남겨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게시글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 다른 분들이 올리신 모든 글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글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열공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이 열공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뉴는 이 글을 쓰신 분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린 기록을 지금 물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러나 계속 올리면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또는 내 게시물로 들어와서 열공 히스토리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올린 나만의 스토리를 쭉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공 릴레이로 좀 가급적이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오늘 공부한 거 뭐 이런 것들 내용 이쁘게 인스타그램에 또 잘 올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촬영을 해서 올려주시면 아 제가 매번 유파발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유파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유파발 올릴 때 항상 열공 릴레이에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두 분씩 선발을 하겠습니다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5만원대 선물 랜덤이에요 이거는 뭐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5만원대 상품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스탑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가격대 5만원대로 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파발에서 두 분씩 여러분들 선발되신 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5만원 선물을 드릴 거니까 이게 굳이 선물을 받자 뭐 이거보다는 내가 공부한 거 매일매 올리면서 한번 다짐 제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좀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알립니다 막 알려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언제까지 이걸 꼭 하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알려요 알리고 나면은 뭔가 이제 그 약속을 좀 지켜야지 들 창피하잖아요 쉽게 말해 들쭉 팔리니까 더 하게 되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올리면서 나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거 보면서 우리 서로 자극도 받고 그러한 어떠한 메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열공릴레이라고 하는 메뉴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열공릴레이 메뉴 시작되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서로 우리 자극받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열공릴레이는 이제 곧 오픈될 거고 아마 공지를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2주에 2분씩 더 될 수도 있고요 선발해서 5만원권 선물들 드리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안내해 드릴 메뉴는 자 이제 우리 항상 인강을 제가 항상 서비스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강은 또 인강의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과 다르게 좀 외롭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선발을 할 건데 앞으로 이것을 이제 제가 계속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인데 저희 이제 에듀 매니저분을 두고 그 에듀 매니저분이 여러분들 어떤 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습 방법이라든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 상담도 해드리고 자 이러한 어떤 관리체제를 좀 서비스해 보자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좀 추가를 해나가고 또 에듀 매니저분들도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이것을 아직 서비스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베타 버전으로 30분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클린 선언을 하신 분들 정당하게 잘 수강하겠다라고 클린 클린 선언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유상통 홈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유상통 클린 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나는 정당하게 수강하겠다라고 하는 클린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패스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클린 선언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할 건데 선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30분을 선발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저희 에듀온 말고 여러 사이트들 항상 가입할 때 막 수강 관리해주고 공부하는 거 관리해준다 이러면서 수강하시라고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용도로 이걸 활용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담을 통해서 매주 매주 진도 체크라든지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에듀 매니저분들이 오랫동안 게리직 관련된 것들을 상담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상담해주고 진도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30분을 선발해서 먼저 한번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한번 해보면서 이것도 해봐야 진행해봐야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점차점차 프리패스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일단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곧 이 이벤트 페이지가 올라갈 거예요 나는 유상통에서 관리 받고 계리직 합격했다 물론 이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합격한 분은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합격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진도 체크나 학습 상담 이런 것 외에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 서른 분을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리는 이제 5월부터 5월 2일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 애드매니저분이 전화도 드리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계획을 짜줄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걸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계획을 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학습 목표한 것을 완료를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상담을 통해서 전화 상담 또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팅 상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더라 또는 나는 뭐 이런 것 좀 이런 관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기 댓글 말고요 이제 이 이벤트 페이지가 곧 이제 여러분들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이 유파발 댓글로 참여하시면 안 돼요 아까 보여드린 이 이미지 곧 공지로 올라갈 거니까 이 이미지 올라간 아래쪽에다가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남겨주세요 꼭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래서 조금 관리를 꼭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댓글들 남겨주신 프리패스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먼저 서른분을 우선 선발해서 5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거나 또는 이제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도 정말 이걸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서 수강생을 모으려고 막 그러기보다는 진짜 우리 그 수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참여도 좀 해 주시고 응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온라인 강의를 해오면서 온라인 강의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속도도 빠르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반복해서 막 볼 수 있다는 장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유상통이 서비스하고 있는 학습질문 답변, 동영상 답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일대의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프라인 학원의 어떤 장점 뭔가 좀 관리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뭔가 좀 도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옛날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많은 인력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갖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과감히 한번 좀 시도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따르셔야 됩니다 에듀 매니저와 서로 상담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들을 꼭 지키고 에듀 매니저가 이끌어 두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것을 꼭 다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실 분들 이런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많은 합격자 우리 어차피 게리직 합격자 많은 분들은 우리 유상통 합격자 분들이니까 그 안에서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받으셨던 분들이 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노력을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도 해 주세요 다음 유파할 때는 매주 특히 월요일이 되면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공고가 나지 않을까 막 긴장해서 출근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공고가 날까요? 빨리 좀 속 시원히 그냥 후련하게 공고가 좀 났으면 하는 간절한 또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제발 이제 좀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유파바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들 이벤트 안내해 드리면서 간단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벌써 한 20분 정도가 됐군요 날도 따뜻해지고 제가 책상 앞에 앉으면 졸리고 자꾸 따뜻한 날씨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해 오면서 또 좀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지금 이 맘때가 시험 올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조금 힘드실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 쉬어가시고 마음도 조금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너무 그러면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한 박자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파발 제발 이제 다음 유파발에서는 좀 즐겁게 뵀으면 좋겠어요 이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주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음 유파발 때는 좀 어떤 명확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유파발 때까지 다음주 또 라이브 특강도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계속 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